간다 저는 파이밍을 칼국수 먹으면 맛있고 맛있을 거 같아요 저는 파이플로 연어는 더 좋은 편이에요 한입의 양념이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파이플로 연어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? 깜짝 놀라요 파이플로 연어는 식감에서 초콜릿으로 연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콤한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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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을 먹어도 좋아요 이미 탱탱한 느낌으로 부어줘요 계란을 먹어야지 면을 먹어야되서 너무 맛있어용 이제부터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용 아.. 아.. 아..